안녕하세요. 강릉에서 민석영을 맡은 자영입니다. 제가 맡은 민석은 색깔이 일러와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강릉교식을 좀 마음을 시키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았어요. 굉장히 습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간 축하할 것 같은 느낌. 소금의 인수입니다. 소금의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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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의색, 색의 색의 색. 현재의 색은 색의 색. 소금의색, 색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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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. 연완을 전달해둬다. 소금의색이 색은 색의 색. 색의 색이 색은 색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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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